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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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싶지 오케이 가자 가자 아버지 물 한잔 있어? 무조건 필요하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걸 그냥 초고로 딱 초고? 아버지 가자 여기다, 여기다. 가자. 오케이, 렛츠고. 여기다, 이거 말고 여기다. 와, 날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큰데? 와, 추워. 엄청 추워.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돼? 그냥 다 젖어, 다 젖어. 이게 돼? 비도 오고 바람도 세고 진짜 파도도 너무 세서 바다 들어가기가 너무 추웠어요. 근데. 으아, 차가워. 야, 이거 뭐.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야, 여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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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들어오지 마. 너무 추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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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대박이다, 쟤. 아, 추워. 아, 추워. 준수 봐봐. 준수. 대박이다, 쟤. 아, 추워. 벽질이야? 나 이거. 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아니, 이게. 형, 준수 어디 갔어? 고마워. 진짜 잡혀? 어, 잡힌다. 잡았어? 아,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사랑해, 봐봐.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추워, 추워. 혹시나 부여한 게 없나요? 약간 들어가고 싶은데 추워가지고 갖다리 갖다리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준수 보니까 와, 들어가네. 또 거기서 이제 역심 생긴 거지. 이겨야 된다, 그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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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붙었어 다 들기 와 여기 조금붙었어 다 들기 손.. 손톱! 손톱! 아 손톱 좋아 봐. 아니면 내가 나올 거야 이제. 서랑아! 야 너 조진아 이거 맡아놔. 안 내려가게. 내가 보다. 사랑아, 여기 되게 많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 우와? 오 마이 갓! 아, 이제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사랑이가. 이제 아빠들하고도 좀 어색한 것도 별로 없고. 자기도 친해지고 재밌어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를. 다 같이 하자. 오케이. 네. 우와. 이거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오케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우와. 엄청 많이 잡았어, 사랑아. 준수 포즈. 수술 많이 잡았어. 아,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우리. 잘해, 끝. 재밌었어요. 아빠보다 준수 오빠가 많이 잡은 거 같아요. 정확하게 이걸 수차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완전 파이팅 했거든 어쨌든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많이 잡은 것 같아 내가 이겼지 이제 뭘 만들어요? 감자 껍질을 깎 이게 뭐냐면 감자전이랑 조개 칼국수를 할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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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배워봐, 오빠한테 배워봐 그렇지 잘하네 배웠어 배웠어 손은 있어 이거를 봐봐 이거를 짱 내 손이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배워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당근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다 돼 쉽지? 재밌지? 음, 사랑이는 사랑을 주면 되게 친해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기특해요 They will win I win I win I win I win I win ils Thank you Thank you It's okay 가져왔어? 사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냥 붙였어요. 붙였어요. 왜? 콩을 안 좋아하나? 사랑. 이렇게 여기만 하고. 사랑이도 이제 됐네. 사랑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놓고 이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갈아주세요. 앞뒤로. 손 조심하고 이렇게 앞뒤로 갈아주시면 돼요. 오렌지 한번 입을래? 오렌지 입을게요. 오렌지? 뻑됐어? 사랑, 여기. 일단 줘봐요. 마사지. 마사지. 너무, 너무, 너무. 차고 있잖아요. because it's hard. 잘, 잘. 잘해? 귀여워? 그렇지. 오, 잘하는데. 오, 추워요. 오, 추워요. 야, 야, 너무, 너무. 잘하는데. 추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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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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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가지고. 그래, 빵가 빵가. 그렇지? 천천히 해. 디스 크림이 내 생각. 그러니까, 말라간다니까. 조심해. 잘, 잘, 잘. 잘, 잘해. 클 땐 큰 건 상관없네. 보면서, 보면서. 왜 아버지 안 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아버지, 저거 할 거야, 아버지. 아버지도 해. 자꾸 시키지 마. 야, 거기 바닷속에 아버지 들어가서 엄청 고생한 거 알아? 자,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장갑 끼고 가지고 해, 괜찮아? 다친다, 또. 아버지 지금 잘한다, 이런 거는 다. 그 안에 것도 여기 넣으시면 돼요. 안으로 넣어야 돼. 그렇지. 호박을 조금 넣어서 해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왜? 왜? 뭐가 5호야. 왜 5호야? 슬라임. 느낌이 좀 틀리지? 응. 먹어야지, 쭉쭉 받아들겠다. 잡아온 조개를 거기다 까서 넣겠어요. 아. 네. 손으로 까서 넣어요? 네네, 손으로 까서. 손으로 잡아서 넣겠다. 이렇게, 뜨거워. 앗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거 있어. 아, 이런 거 이렇게 뜨겁다고 하면 안 되지, 사랑해. 예정이네, 예정. 하자. 택배사. 뭐해? 이거 뭐해? 데스커스?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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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이솔. 내가 먹지마. 좀 이따가 먹어. 여기에는 밀가루고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감자 순. 진짜 완전 감자. 감자만으로도 전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니 감자. 네, 언니 감자. 이거 피자야? 장구 피자라고 생각하면 돼. 고량심차. 맛있겠다. 이제 소리가 나네. 자랑아, 이거 한번 뒤집어줘. 와? 완벽해. 한번 해줘.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사랑, 하루 빼야 돼. 두 손. 두 손에서. 하나, 잡아. 힘 빼. 하나, 둘, 셋. 너무 무서워. 잘했어. 와이파이. 오케이. 잘했어. 주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와. 싱거우면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간장해. 돌리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으시죠? 와, 엄청 맛있네. 쫀넛쫀릿해요. 조개가 또 습감이 또 있잖아. 네, 맞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여긴 먹어봐. 아니, 아니. 조금 찍어서. 조개 이거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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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야, 나. 근데 조개가 너무 신선하니까. 맛있어. 이거는 진짜 맛있게. 와, 맛있다. 디스 이즈. 이거 또 아버지 집에서 만들어줄게요, 사랑이. 너 같은 거. 어, 사랑아. 또 만들어줄게, 이거. 이거 너무 간단해. 그래도 제시가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생겨서 아빠한테 이렇게 오면 어떤 생각이야? 나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 그래? 네. 오. 스무 살 넘어서 그냥 빨리 결혼해서 그냥 가정 빨리 꾸렸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그 왜? 밑에 동생, 밑에 동생들도 많으니까 지금.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아, 빨리 숙박 가라고? 빨리 너네는 스무 살 이상 되면 나는 그냥 나가라 그래. 빨리 보내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스무 살 때 만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결혼하는 게 가장 후회된다고 얘기하거든요. 7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차라리 스무 살 때 결혼했으면 애들이 엄청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게 좀 후회가 돼가지고 스무 살 때문에 빨리 결혼하라고. 그 대신 너가 정말 끝까지 갈 사람하고 라고 생각 들면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스무 살은 아직 아기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기지. 그러니까. 서른 살 대기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보면. 스무라곱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내가 부탁드립니다. 완전 아기지 결혼하시네. 진짜 아무것도. 식불도 없는데. 그 자식. 그러니까 와. 형. 형은 어때? 사랑이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형. 응? 응. 근데 진짜 형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스무 살이 딱 돼가지고. 첫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딱 봐도. 사랑이를 약간 그. 막 꼬셔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무슨 말이 알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얘는. 아니야. 어. 근데 사랑이 너무 좋아해. 와. 어떻게 해. 근데 사랑이 너무 좋아해. 아. 죽겠네 그거. 아. 근데. 남자친구가 남자 마음이 알잖아. 아이씨. 그러네. 나도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한테. 말을 어떻게.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전담이야.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어 그렇네.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저희가 갑니다. 한번 몰라. 고기도 맛있겠는데, 이거. 오므라이스네. 소스가 망했어, 소스가 망했어. 괜찮았어, 괜찮아, 저. 이거 그러면 먹어보자. 먹어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밥이 적어서. 맘에 소스가. 많이 먹으면 나 먹으면 좋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응, 소스 괜찮은데? 응, 맛있어, 맛있어. 야, 소스 예술이다. 괜찮은데? 메미그라스. 소스 맛있다고 먹었어? 괜찮은데? 흡수만 해봐. 괜찮아. 흡수만 해. 케첩, 그냥 케첩.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남으면 좋아. 맛있는데? 오케이, 땡큐. 오. 야, 계란 이거 어떻게 붙였어? 계란 이거 예줄로 했는데? 음.